이 모든 인물지 다 연결돼 있고 그 핵심은 항상 미리라는 거죠. 당신도 분명 그 사건에서 자기롭지 못할 텐데. 이 잘못 아니라는 거 알아. 나만큼 너도 힘들었다는 것도 알아. 갑자기 무슨 말이야? 이거 제 손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. 10년 전 화해 사건. 나머지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아요? 10년 전 화해 사건.